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건축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철희님의 사진과 우리 동네 공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최흥식님의 사진 그리고 수원에 계시는 30대 셀러리맨이신 홍현님의 Oh My Baby! 라고 하는 사진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을 묶은 것은 가족이거나 가까운 이곳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세 분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은 윤철희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사진이 나오는군요. 제가 사막 좋아합니다. 사막, 사구, 사막은 참 특별한 공간이죠. 인간의 뭔가 원초적인 무엇인가를 자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막이기는 합니다. 사막 가본 사람 별로 없으시죠? 저는 몽골 사막이었는데 여러 곳의 사막을 돌아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막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돈만 날리고 첫 번째 사진이 사막의 운행지를 보여주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너무 밋밋해요. 사진이 밋밋해 사진도 밋밋하고 능선도 밋밋하지만 사진의 표현, 후보정도 밋밋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무슨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까? 따님입니까? 가족이 예행 가는 것 같아요. 텐트와 빗문을 열어둔 차에 걸터 앉아서 콜라를 마시는 따님 아니면 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히 가족적인 분위기의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 찍는 거 좋죠. 세상의 최고의 사진은 가족 사진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예술이니 뭐니 해도 나와 가족이 행복하게 찍혀있는 사진이 지켜있는 사진이 가장 아름다운 사진 중에 하나죠. 우리는 뭐 가족을 떠나서는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가장 최소 단위이고 나와 또 나의 분신들 그들이 행복한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사막에 텐트를 쳤던 모양입니다. 사막에 텐트 치고 1박을 한 모양이네요. 저 뒤에 사고의 능선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막에서 자지는 못하고 사막 밑으로 내려와서 잡은 적은 있습니다. 사막에서 연날리기 이게 가오리연입니까? 동양연인 것 같아요. 서양연은 끈이 기본적으로 두 개니까 줄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좌우 방향을 직각으로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동그랗게도 날릴 수 있고 직각으로도 움직이게 날릴 수 있고 사각형으로도 날릴 수 있고 삼각형으로도 방향을 잡아서 날릴 수 있습니다. 카이트라 그러죠. 역시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 쉽게 아 이거 간단한 논리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은 사구의 언덕에 혼자 앉아있는 아드님입니까? 참 인간 본연의 모습을 더듬게 하는 곳이죠. 사막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사막 여기는 차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일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 같습니다. 제가 갔던 사막들 중에 그런 곳도 있었고 어떤 사막은 도저히 인간의 발 타다 못해 낙타의 발도 발도 낙타도 올라오고 가기 힘든 곳이기도 했거든요. 낙타를 타고도 못 가고 그 사막을 갈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낙타를 끌고 가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막도 다 다르죠. 사막이라고 하는 게 모래만 있는 곳이 아니고 암반으로 이루어진 사막도 있어요. 건사막이라고 해서 마른 사막 또 뭐라 그럽니까 냄새나는 향기나는 꽃나무들 있죠. 자그만한 것들 자그만한 교목들 키가 한 50cm 대똥말똥한 몇십 년 자라면 그렇게 자란다네요. 그런 나무들이 있고 바람이 불면 향기가 나요. 거기서 무슨 향기라고 그러죠. 전문 향기 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향기가 나고 아무것도 없는 광막한 대지 광막한 땅 광막한 마른 땅들이죠. 황량한 벌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시면 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드님도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딸입니까 우리 집 딸하고 옆집 딸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저 뒤에 보이는 사구들의 모습 마치 여성의 몸매 같은 아름다운 구름들 능선들 저것들면 저것들을 따서 찍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이 되군요. 여기 사막이 어디입니까? 우리 최윤철희님께서는 저 사막이 어딘지 저한테 다시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막이면 날아가서 제가 찍고 싶어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의 이탄을 이라도 한번 찍어 보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거는 바닷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막에 있는 호수입니까? 아니 제가 사막에 갔더니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 있는 게 모래사구에 가면 모래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래사막에 호수가 생길 수 있어? 너무 신기해서 달려가 봤더니 그 일대는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물이 모래사막으로 베어들어 가든가 스며들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호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가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모래에 사막이 있어? 그걸 또 몇 시간 달려서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몽골 사막에 가게 된, 제일 처음에 몽골 사막에 가게 된 동기가 몽골 지도를 보는데 무슨 조그만한 호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호수의 이름이 오르고 였어요. 오르고.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오르고를, 기억하면 소리나 오르고를 비슷하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름이 예쁜 곳이 있나? 얘기하면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거기서 오르고 호수를 직접 가봐야 되잖아요. 그 끝까지요. 걸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자풀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을 빌려서 타고 하는데 결국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하는데요. 한 2미터 덩어리에 2미터 크기의 덩어리에 날파라 날파리들이 붙어서 얼마나 미맹거리면서 저를 공격하는지 결국은 가지도 못하고 오르고도 보지 못하고 멀리서 오르고에 물만 좀 보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몽골을 다니게 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말도 안 되죠. 그게 모르고라고 하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가보고 싶어. 뭐 이런 택도 아닌 것으로 다녀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입니까. 그믐이 가까워지는 것 같군요. 이게 차들이 다닌 흔적 위에 아이가 연을 날리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산인가 양산이군요. 양산을 짚고 옷은 내복 차림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가족사진입니다. 그 위에 달리는 차를 또 찍으셨네요. 높은 곳에서. 자연의 그 모습보다 인공적인 모습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사진은 탈곡하려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진이 가족사진 아니겠습니까? 애가 좀 못 지켜도 그런 데도 재밌고 잘 지켜도 그것도 또한 재밌지 않습니까? 추억을 되살려주는. 그렇죠? 오랜만에 하거든요. 기억은 기록은 기록은 기억을 제압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록을 해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을 선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사진 보통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이 때 애기 귀여워서 애기가 낳을 때 되면 사진기 사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찍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냥. 뭐 한없이 이쁘지 않습니까? 첫 애는 열심히 찍어주고 둘째는 좀 시무룩해지고 셋째부터는 별로 찍는 동만한 동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기 크면은 애기하고 또 산보 다니면서 그 사진 찍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카메라에 익숙해져서 사진을 또 시작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역시 가족사진이라는 게 사진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가끔 가다가 우리 가족사진을 삼각대 놓고 찍기도 해요. 찍기도 하지만 크게 예행 갔거나 할 때 찍죠. 평소에 제가 가족을 향해서는 카메라에 잘 들이대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저는 노페이 노슈시시 때문에입니다. 돈 안 주면 안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죠. 대신에 열심히 사진 찍어서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비는 갖다 주죠. 다음 부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님. 우리 동네 공원. 그렇죠? 우리 동네 공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 사진은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 삼각 갈림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영감님의 뒷모습 어머니 두 분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아이고 잔다리치를 들고 뭘 잡으러 나왔나 봅니다. 방학 숙자로 나왔나요? 너무너무 이쁘죠? 그렇죠? 이분도 포토샵이나 후보정이 되게 서툰 것 같아요. 직행대로 좀 뭘 사진을 올리신 것 같고 후보정의 느낌이 별로 안 나요. 후보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사진은 이렇게 찍는 거야 하는 사진을 찍으셨는데 제목을 그대로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니 어쩌다가 포커스 저렇게 안 맞추고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포커스도 안 맞추고 찍은 사진은 제가 대단히 탈곡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은 탈곡은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포커스 맞추셔야 됩니다. 바쁘게 찍어도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보면 아마추어 작가들 중에 포커스 훈련한답시고 포커스를 수동으로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거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토포커스로 그냥 찍으면 백발백중인데 엄청나게 손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빠른데 왜 그거를 손으로 맞추십니까? 피사체에 집중도 못하고 포커스 맞추느라고 피사체에 집중도 못하잖아요. 이게 아주 숙이 되면요. 착! 카메라가 들어온 순간에 포커스가 맞아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요즘은 오토포커스 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들이디면 바로 포커스 착착 맞추고 찍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손으로 찍으려고 훈련을 하시는 게 저로서는 이해 안 돼요. 손으로 찍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배터리 나가면 다 카메라가 아웃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네 공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소재가 우리 동네 공원이잖아요. 주제도 그렇고 공원에서 일어나고 온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보내고 있다. 그 투지는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포커스를 맞추거나 손을 떨지 않거나 하는 사진의 기본적인 것은 지켜가면서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찍어가지고 대충 야 김호인 네가 한번 알아봐봐봐 이 사진은 어때? 이런 것보다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크리틱을 하고 리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15장의 사진이 정확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으로 해낼 수 있는가 그게 실력이거든요. 엄청난 실력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착한 사진을 버려라 리뷰한 지가 안 돼 100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런 사진을 다 함께 공부하고자 보고 있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조금 무례하다고나 할까 어떨 때는 전혀 그렇게 포토샵을 후보종을 해서 어떤 규격에 맞춰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것을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사진을 15장 보낸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좀 더 정성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야... 산책하시는 분들의 사진이네요. 사진 좋아요. 포토샵을 후보정을 하셨는가? 밑이 좀 어둡고 안에도 이렇게 찍혔던 건가요? 사진 자체가 그럴싸하게 잘 찍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랑 풍선 놀이 하고 있고 물풍선, 그죠? 사진 찍고 있는 오른쪽에 사진 찍고 있는 폼 보십시오. 카메라 잡고 있는 폼 아주 아마추어틱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는 저렇게 잘 안 잡죠. 카메라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이만한 여기 눈썹 위나 안경 위나 딱 걸리게 카메라가 항상 몸에 탁 붙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몸에 붙어있게 그래야지 카메라가 안 떨리거든요. 한낮에 샤터 스피드 250, 500이 되더라도 붙여요. 대충 어른병을 찍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빠인가요? 아이 사진 찍고 있는 아빠의 전화기로 사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포토샵 후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원본을 보내는 듯한 느낌 후보정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후보정을 배우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하고요. 주위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서 아니면 사진을 잘 다루는 동료가 있으면 동료에게 자세를 낮추고 이거 나 후보정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야물딱치게 배우셔서 후보정을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후보정을 안 해도 그럴수한 느낌의 사진이 찍힌 것 같아요. 후보정 하셨어요. 빛이 절묘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보시고 찍었습니다. 그죠? 저녁 무렵인가 해가 없는 이상한 가로등 불빛이 찍힌 건지 참 좋기는 합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잠자리 채를 들고 뭔가를 열심히 잡고 있는 모양이죠. 아 이 사진 좋아요. 이 사진 좋아요. 되게 화사하고 아이들의 표정이나 느낌 이런 게 정말 살아 있거든요. 아이들의 오른쪽에는 아이의 표정도 살아있고 왼쪽의 아이의 옆모습 표정도 역시 살아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의 동작도 살아있고 사진이 참 좋아요. 그러나 후보정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 후보정 안 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하셔야지 사진이 사진답게 된다. 이것을 좀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보정도 안 하고 사진을 보내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맨 얼굴로 저한테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죠? 화장을 하는 것도 사진의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이고 그 테크닉은 마땅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신 것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리뷰하면서 싱글싱글 웃게 되겠죠. 그죠? 후보정이 하는 실 해보질 않았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좋은 분에게 찾아가서 후보정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후보정은 암실이거든요. 그걸 할 줄 알고 사진을 찍는 것과 할 줄 모르고 사진을 찍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토끼 키우시는 할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이거 토끼 도망도 안 가고 이거 토끼 애들이 벌 서는 건지 운동하는 건지 재밌습니다. 저런 시절 다 우리 건너왔죠. 그죠? 동네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미난 일들을 참 보기 좋습니다. 운동하는 거네요. 공을 끼고 복근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진을 찍고 있나요? 포즈가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의 포즈가 참 특별 나군요. 그죠? 맞은편에 서 있는 여학생은 깔끔하게 서 있고 나무를 중간에 들고 찍는 사진이 아까도 좋았지만 여사는 참 좋네요. 색색이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 그림이 좀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그죠? 오른쪽 앞에 있는 아이의 발모양이 좀 더 뒤로 차는 듯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는 자전거를 타는 아이는 발모양이 아주 잘 나와있지 않아요. 그죠? 저런 것들을 보시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늘창하는 얘기지만 주시로 중간을 보고 있으면서 주변시로 아이의 발끝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촬영을 해야지 그냥 사진 찍는다고 사진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쉬고 있는 휴식 그죠? 이분은 포커스가 좀 안 좋은 걸까요? 약간씩 카메라를 들고 손을 약간씩 떠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포커스 칼핀이 잘 없어요. 약간씩 떨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칼핀을 맞추려고 하면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춘 것은 물론이고 손을 흔들지 않아야 한다. 혹시 술 드시면 술을 줄이시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손을 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은 홍현님 수원에 계시는 분으로 30대 셀러리맨 오 마이 베이비 오 뭐 그냥 첫사진부터가 뭔가 짠하기 오네요. 그죠? 좀 어둡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애기 애기의 표정 있잖아요. 표정과 살 피부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생각하면 화들짝 잠에서 깨어난다. 힘이 솟는다. 너를 생각하면 세상살 용기가 생기고 하늘이 더욱 파랗게 보인다. 너의 얼굴을 떠올리면 나의 가슴은 따뜻해지고 너의 목소리 떠올리면 나의 가슴은 즐거워진다. 살아갈 이유 중에서 꽃으로 보던 너를 본다. 나태주 선생님의 시를 쓰셨네요. 자신의 아이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1부 우리집 예리마우스 502호 아이고 나이트도 좋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까? 엄마가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뒷배경의 목이 저렇게 끝이 안 되거든요. 목을 조금 들어 올리십시오. 며칠 전에 목을 좀 들어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사진 전체가 환해졌어요. 그래서 빛받은 부분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누가 보여주신 경우가 있는데 뒤에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목 부분 시커먼 부분 그거를 좀 더 올려서 약간 미세하게 보여도 돼요. 저거 너무 떡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런 옷 두고 봐라. 우는지 귀여워라. 포커스가 조금 앞에 있고요. 아이한테 아예 눈에 포커스가 맞지 않았어요. 마음이 바빴던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포커스가 오토포커스는 자연스럽게 맞을 텐데 왜 이렇게 포커스가 맞았을까? 혹시 오토포커스 아니고 수동으로 쓰십니까? 나는 프로페셔널에 준하는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지 다시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토포커스를 치면 백발 백춤인데 왜 이렇게 포커스를 놓칩니까? 이 귀여운 아이에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보세요. 엄마가 잠깐 얼굴을 얼굴 모습을 봅니다. 엄마의 얼굴 얼굴의 각도가 미묘하죠? 그 여러분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삐에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죠?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삐타를 눌리는 것과 조금만 더 기울여서 삐타를 눌리는 것은 하나가 땅 차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이 나오느냐 가슴이 탁 와드는 사진이 나오느냐 아마 엄마가 아한테 점미고 있거나 이 정도의 사진이 나오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세한 변화들을 관찰하는 게 여러 권의 몫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여름 귀여워라. 아이들은 다 천사 같아요. 그죠? 남의 집 아이들은. 애들이 막 떠들고 이런 손으로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참새들이 떠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죠? 아이고 목욕하고 있네요. 그죠? 아빠랑 같이 목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손이 창문 틀에 올리고 있네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네요. 저것만 봐도 아이의 뒷모습 웃고 있을 그런 모습들 아니면 디디고 뭘 설나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생생하죠. 여러분 보세요. 귀떡이 차고 내발로 엉금엉금. 아이고 이것도 역시 포커스가 안 맞은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안 맞아 있잖아요. 아빠가 사진을 찍을 때 손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손을 흔들지 마세요 왜 부들부들 뜨시면서 찍습니까? 술 드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역시 포커스가 맞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진이긴 한데 포커스는 맞아 있지 않다 왜 맞아 있지 않을까? 아빠가 떨기 때문에 앞에서 뒤까지 단 한 곳에서 핀 맞은 데가 없잖아요 원래 아예 손이나 아예 옷쯤에 포커스가 맞아 있는 것 같은데 찍으면서 흔들렸어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마음이 저게 시간이 길게 되도록 카메라를 자꾸 이렇게 만져서 주물럭거려야 됩니다 카메라가 내 손에서 주물럭거려서 손의 일부분이 돼야 되고 눈의 일부분이 되도록 카메라를 주물럭거려야 돼요 이구이구이구 여러분 보세요 아빠의 작상이 참 재미있네요 아빠는 대단히 아이를 사랑하군요 아이를 잘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광경을 전체를 찍지 않고 아이의 발끝만 찍어서 아이고 저거 보세요 아이가 눈을 발끝을 세우고 뭔 또 해장질을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문을 열려고 할까요? 너무너무 귀엽다 그죠? 우리는 단편을 통해서 아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사진이 갖고 있는 재미 중에 하나예요 우리 홍현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이번은 탈곡당하려면 포커스 맞춰라 손 좀 제발 흔들지 마라 이렇게 탈곡을 하고 싶고 나머지들은 이런 장면들은 정말 훌륭한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후보정을 좀 더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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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빠는 참 무심하게도 셔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 얼굴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형광등 밑이나 어두운 곳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후보정을 할 때 손을 보셔야 해요 머리에 샴푸로 감고 있고 아이가 눈이 따가올까 싶어서 울고 있는 겁니까? 뭐 울려고 하는 겁니까? 참 참 아기들은 천사예요 그죠? 아 발톱 깎아주는 엄마와 아이의 입모습을 보세요 입모습 아플까 싶어서 그죠?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샤워를 마치고 옷 갈아입고 아빠 옆에 누워 있는 겁니까? 아빠한테 뽀뽀하고 있네요 귀여워라 키도 재보고 맞죠? 우리도 아이를 키워서 알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컸을까? 항상 집에 벽 한쪽에는 자아 아니면 아이의 키 재는 도구 윤방구한테 팔잖아요 그거를 붙여놓고 아이의 키를 재고 금을 그어놓죠 그래서 아이도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하고 그죠? 아이는 신이 보낸 참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장소 차에서 자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병원에 갔나? 머리 깎으러 갔나요? 머리 깎고 애들은 머리 깎으면 그렇게 울까? 머리를 만지면 자 이 사진은 참 좋네요 무슨 물가에서 아이가 놀고 있습니까? 음 참 기분 좋은 사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진은 가족 사진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진은 아무리 가족 사진이지만 작품 사진이기도 하거든요 가족 사진이 자기 친애 아내만 평생 찍는 미국의 유명한 사진가도 있어요 아내만 찍는 가족만 찍는 또 자기 딸만 찍는 윤민의 집인가 하는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자기 아이들 아들과 딸을 열심히 찍는 나시네라고 하는 작품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아이들을 찍는다고 해서 포커스나 손떨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사람을 찍더라도 약물직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죠? 손떨림하지 않도록 잘 카메라를 잘 지시고 사진을 찍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쾌한 사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